안녕하세요. 안나티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쿠라라고 하는 패밀리 수시집입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네요. 이렇게 주문한 것이 날라오듯이 오는 것이 재밌었고요. 먹은 접시를 5개를 넣으면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참 재밌네요. 같이 보실까요? 감사합니다. 이렇게 준비한 느낌이에요.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? 이거는 이렇게 준비한 점이 되니까요. 이렇게 준비한 점이 되니까요. 그 저의 힘을 잘하니까요.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되니까요. 그저 이 점이 되니까요. 이렇게 점이 되니까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오 마이 그릇레스! 추경 쓰지 말고! 네! 지금 비일을 마실까? 응! 지금 비일을 마실까? 네! 맛있어? 아..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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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날아오네 날아와 마구로도 갈아야겠다 마구로도 갈아야겠다 마구로도 갈아야겠다 애기들이 있는 집은 여기 엄마 애기가 이런거 아이, 이리와 엄마 이거 해봐 안 돼 안 돼 그래야 남았네 하하하 우와, 뭐가 뭐 작성 왔어? 장무시 누가 시켰어? 사실, 지금 먹을거에요 이거 뭐야? 아낙오 아아 아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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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되게 크네 이거 이거? 아우 매치 맛있어 맛있어 뭐 하하 뱃빛 쥬하이 technological 아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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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, 아 아, 아 아이상 아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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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머나! 오! 와! 하하하 나가미 미세 나리바이트다 어머! 막 날라오네 이모에 와! 이끄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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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끄때문다 이끄라도 넌 prec화가 보니 좋아! 이끄ade 에비는 뭐야! 이끄라도 에이 환영 고맙습니다 하